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후보 첫 번째 TV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105분간의 혈투가 이어졌는데요. 기억나시죠? 지난 TV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가 이어지면서 후보 교체까지 이어졌었죠. 이번엔 누가 이겼을까요? 신인과 노장의 대결. 먼저 가서 악수를 청한 건 해리스 후보였는데요. 결과도 해리스 후보의 판정승이라는 평가입니다. 첫 소식 박선영 기자입니다. 푸론 시작 전 웃으며 악수했지만 해리스는 시작부터 맹공을 펼쳤습니다. 해리스는 주요 쟁점마다 도발에 가까운 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북중러와 친한 트럼프를 독재자라며 선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를 비꼬았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불법 이민자 증가 문제를 트럼프가 언급하자 해리스는 오히려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습니다. 외신들은 105분간의 토론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몰아넣어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해리스는 트럼프를 쳐다보며 얘기했고, 트럼프는 해리스 대신 정면을 응시하는 등 시선에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exposing 키우는 중aaaam 노래와 검 절 contract 감사합니다.